KBL 안 본 이유가 뭐야? 불러놓은 걸 안 본 이유를 말해봐 하나씩 NBA가 덩크도 많이 나오고 멋있어서 어 그렇지 또 또 또 그냥 자유롭게 말해 괜찮아 못하니까 못하니까? 아니 너무 미국이 깜짝이니까 아 미국이 압도적으로 딱 잘하니까 KBL도 잘하는데 잘하는데 이제 너무 실력차가 나니까 아 상대적인 거잖아 그지? 아 그래서 안 본다? 네 1경기다 1경기다 안 본다? 한 경기는 못 봤어요 TV에서 공짜로 이겼어 그냥 완전 공짜로 아 그랬어? 네 그거 말고는 한일전 보려고 그랬는데 티켓 입만하면 돼가지고 어 이번에 해오잖아 이번 주말에 그거 무료로 볼 수 있어 어떻게 해요? 어떤 사이트 있거든? 네 스포티비 같은데? 거기서 아마 무료로 해줄 거야 그러면 KBL 선수 좋은 사람 너는 누구 있어? 좋아요 너는 이현중은 KBL 아니죠? 이현중 아니죠? 어 아직 KBL 우리나라 안 들어왔지? 이현중만 아는 거야? 여준석은? 네 진짜 분발해야겠다 대박이네 그러면 은정곤 어 그렇지 이번에 우승했지? 너네 지금 농구교수를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 네 농구교수를 다니고 있는데 프로선수에 관심 없단 말이야 그럼 MBA는 얼마나 봐? 저희도 다 틀리고 있어요 진짜로? 네 저 유튜브로 많이 틀려요 아 하이라이트? 아 하이라이트 말고도 네 스키바이트는 내가 풀 아 진짜 풀경기? 네 풀경기 엄청 좋아하네 농구 MBA 선수 중에서 제일 좋은 선수? 저... 없습니다 누구? 코비브라이크 아 어 맘바 해업 중에는? 네 이렇게 해내셔 들어간 돈! 지금 바로 understand 그리고 아 저씨 person аешь 너는? itu 허리 허리ash 그건 형 같은 거 또 그저 흠흠 흠 허리가 첫 번째로 제일 좋아하는거지? 그래서 너가 수습을 좋아하는거야. 진정하지마라. 아 오케이 나이스. 좋아. 오. 오 나이스. 아 까비. 나이스.